안녕! 오늘 저희 캔뿅이 다음이에요! 캔뿅이 자 이제부터 오늘 하루종일 육아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은 6시 6시 20분에 남뒀고요 지금 애기들은 지금 자는데 저는 운동을 하려고요 오늘은 바프 찍고 바로 다음날입니다 생각보다 물이 많이 붓지는 않았어요 이 뭔 개소리야! 바프 다음날 공복 얼굴입니다 요가하러 따뜻한 물 갖고 가볼게요 애기들아 조금만 더 자줘 한시간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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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바푸 두 번째 바푸를 찍어냈습니다. 잘 유지를 해보려고 절제도 하고 밥도 덜 먹고 여러 영상들이 유튜브에 되게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양학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되게 다이어트에 대해 식단에 대해 운동에 대해 유지를 위해 몸무게 살을 빼고 유지를 위해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올려놓고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고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하시고 이게 근거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잘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내 몸에 적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트레이너들도 100% 정확하게 내 몸에 맞게 알려주진 못해요. 왜냐하면 내 몸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건강한 선에서 살 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마음 독하게 먹고 하지만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다. 그럼 드세요. 근데 그만큼의 권익을 하셔야지. 권역 숫자랑 말고. 그만큼의 유산소를 한 시간 더 태우든지. 저는 정말정말 먹고 싶으면 먹었어요. 진짜. 빵도 먹었고요. 과자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유산소를 더 미친듯이 탔다는 거. 천국의 계단 한 시간은 기본이었고 트레드밀, 런닝머신, 경도 6으로 해가지고 속도 7로 무릎이 조금 약간 상태가 약간 이상한데 감이 약간 아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이클을 탔어요. 저는 엉덩이에 힘 빡 주고 허벅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코코몽을 가요. 지금 숙소에서 출발해서 코코몽을 갑니다. 이제부터 오늘 하루 종일 육아 시작입니다. 코코몽은 서귀포에 있어서 서귀포에 아이들이랑 놀러 오시면 코코몽 한 번 가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가볼게요 우리도. 렛츠고! 미러데도 자를 한다. 외국에 누워가고 가세요. 외국을 가면 어떻게 해야 해 안녕히.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소탕이에요? 어? 가발 있어야 돼 어? 가발 있어야 돼 이거 스탬프로 다 찍어서 나가던가? 이거 여러분 저희는 코코몽 투어 다 끝내고 점심을 먹으려고요 저희는 당케올레국수라는 보말 칼국수 맛집이라서 거기 가서 칼국수를 먹고 그 다음에 저희는 표선해수욕장에서 아이들이랑 모래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엘별이가 모래를 너무 좋아해서 거기로 갈게요 어? 1인 1 메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인 한 명당 하나씩은 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배가 하나도 안 고프거든요 진짜? 근데 이건 조금만 먹으면 안 될 맛이야 배가 하나도 안 고프거든요 그래서 칼국수 두 개 죽 하나는 포장을 해서 왜냐면 양이 되게 많대요 그게 그러면 당케올레국수로 출발 신분하게 만들고 아침에 한 방을 하나씩 계속 들어가고 틈틴틴틴팅 한 방을 한 번 더 고픽에 한 방을 한 번 더 반가워 여기가 안 돼 이거 한 방을 한 방을 한 번 더 편하게 한 방을 한 방을 한 방을 한 방을 한 번 더 저희는 30분째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상을 했고요. 말칼국수 하나랑 아, 칼국수 두 개. 죽 하나 있어요. 여기가 약간 피아고추 들어가서 매우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시려면 안 맺게 해달라고 봐라. 꿀팁. 맛있다. 고춧가루.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배가 불렀는데 배가 꺾어지는 매력이야. 배구소에 진짜 매콤하긴가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죽이랑 칼국수랑 약간 다른 매력 있어 죽은 되게 녹진하거든요 끈적하고 그리고 칼국수는 칼국수 밀가루의 특유의 국수맛 그리고 이건 매콤한 또 먹을래? 또 있잖아 국수 국수는 조금 매운데 먹어볼까? 얘가 보말 쫀득쫀득해요 보말 칼국수 안에 흰 흰 밥알들이 밥이 말아져있어요 근데 죽은 아니에요 죽은 더 녹진하고 끈적해요 칼국수 있는 밥이랑 달라 친구들 한글자막은 시끄럽안으로 끈적해요 하이킹 나의 의원가 아이고 이리와 보너스 고기 소녀 목같아 어느라? 목같아. 목같아 올래? 왜? 이리와 돌아. 이리와 돌아. 방아리. 어리와. 어리와리. 어리와. 어리와리. 다리. 안에서 들어온 건가? 벤크림 언니는 벤크림이요? 나이도 빨라지 뭐가 더? 안에서 들어온 건가? 나이도 빨라지 너와 있을 때 I swear 제가 1,0,0,폭서로 감기칠대 꿈에도 I wasn't done with 나만 빼고 넌 모두에게 참 친절해 배신감이 들어 단판이 태도머리 속을 현재 네 아브 프로펜 그만해서 타면 스탑 승부욕을 자극하는 스타일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내 길까 아마 빠져버릴까 If you want me back I'll tell you I'm sorry If you want me back I'll tell you stop, try it Yeah, yeah, you got me Let it go 얼어붙어 like whoa Here I go 어지러워 I see 한여름에 더 넣어 겨울 Yeah, girl you cold love it Yeah, girl you cold love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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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oh Yeah, yeah, yeah Oh, oh Girl you cold love it Girl you cold, girl you cold Girl you cold, girl you cold I'm like a... 자 언니 다시 줘 여섯 오도독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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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는 계속 시작하려고! 건드리지 못해. 이거 연어로 먹을 거고, 고기 구워 먹을 거고, 아빠도 준비했어. 컨디션. 엘벼리가 없다고요? 전 엘벼리를 봐야 되겠는데. 잘라주세요. 육즙 떨어지는 것 봐. 이것이 제주도의 오겹살인가? 여러분, 연어. 이것이 제주도의 연어. 줘봐. 오, 이 밥알. 오, 이 단 흰쌀. 아우, 달아. 아우, 진짜 행복해. 올래요. 저는 대로 잘 안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